제가 커피 우려먹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알아냈어요 커피 가루 째로 씹어 먹었어요 면상을 노려라 이거지 호우! 아 웃어 야 이게 한 번에 잡히네? 개꿀이다! 아! 한 번에 잡혔다 이거 아우쓰다 잠을 확 깼어 어 잔짜잔 기초 필수를 깨끗이 줬다 그리고 휴학을 배웠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역시요 대학생의 필수 과목 휴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야 롱스톤 좋아 어 롱스톤은 포박스로 들어가서 너 저리 가 순서를 바꾼다 그치? 아냐아냐 내가 롱스톤은 여기다 넣어놓을게요 그렇지 아 구구 저리가 아쏘 슈퍼블루 다섯개 발견했습니다 아쏘 좋았어 야 잠은 확 깼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여러분들 잠이 안옵니다 이제 주변에서 읍혈공격의 주의 아 진짜 이것도 공격할거잖아 아 진짜 동굴에서 놓친 친구를 여기에서 기다리는거야 어쩌라고 나보러 나이가 승부를 걸어왔다 카다피를 꺼내들었다 모다피구나 오케이 아 여러분들 잠 확 깼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마비 전기 자석파 좋았어 근데 달이 차오른다 이제 줌 못췄요 어 그치 여러분들 이제 모다피는 달이 차오른다 못췄요 지금 근데 이 그 스킬 횟수 제한 있잖아요 스킬 횟수 제한 어떻게 걸려 어떻게 풀어요 보니까 횟수 제한 있는거 같은데 이거 경화소도 저거 풀려요? 뭐야 왜 두번 감겨 아 횟수 아 횟수 도구나 센터 어 좋아 카다피 저리거고 그렇지 따다다다단 어 흡수 흡수 흡수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성장은 뭐야 아 저리 가루 마비 잠깐 수명가루는 잠든 상태 족가루는 족상태 그럼 이걸로 가자 어 오케이 뭐야 너 의외로 빠르잖아 호우 좋아 롱스톤 이번에도 저한테 잡혀주세요 어따 던진거야 나 아 어따 던져 첫번째꺼 아 뒤로 넘어가는구나 이게 아 어디로 던져 아 자꾸 아아 괜찮아요 롱스톤 하나 있어 그래도 참 캐느냐 이건 저한테 필요한건데요 지금 이거 포켓몬한테 필요한게 아니고 허허허허허허허 파라스 아스파라거스 일로 야 얘 이거 동충하초 아니에요 버섯들 그래 보이는데 이거 야 그럼 본체가 버섯이라는 거잖아 쟤는 단대기의 모습이 뭐야 아니 왜 지 맘대로 지나요 이거 원래 지나 지 맘대로 돼요 어? 왜 왜 아 레벨 되면 지나요 뭐야 버터불도 단단해지게 있나 파워에이드를 발견했다 그치 야생이 정신없는 주빛이 나타났다 오케이 잡았다 그치 주빛을 잡았다 주빛 대신 그 뭐야 깨비참 대신이 주빛 넣어야지 이제 잠깐만 가방에 포박스에 깨비참 너 저리가 신인 포켓몬에 넣는다 아니 수조 꼬였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그치 이가줌 빠진 털이 잔뜩 날아왔다 왜 아 싫어 아우 싫었어 싫었어 너도 고양이과구나 털 부분 날리는 거 보니까 벌레 회피 스프레이를 발견했다 어 근데요 이건 뭐야 아 진짜 2층이야 여기 여기 지도는 없지 솔직히 여기 지도는 없겠죠 아 일단 보니까 화석 발견해서 돈 벌 수 있다는 것 같고 아 지도가 불친절하네 이런 데도 없고 이건 또 더 내려가잖아 뭐야 아 진짜 꼬마돌이잖아 아 어따 던져 나 앞으로 던졌다고 아니 왜 좋았어 이건 잡혔다 이제 이건 솔직히 잡혔어요 그렇지 그렇지 고마돌을 잡았다 꼬마돌을 잡았다 다 다 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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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암살 안되요? 뒤에서 나가서 암살 안됩니까 이거? 어세신크린드식 암살 안되나 이거? 불가능이요? 보켓몬 막..뭐야? 알! 좋겠다 조무랭이가 승부를 걸어왔다 와아 진짜 조무랭이다 진짜 진짜 조무랭이다 그것도 레벨 9짜리라고? 와아아 야 두번치기 한방이면 날아갈거 같은데 이거? 야아 진짜 어떡해 야 돈도 없어 250원 밖에 없어 와아 이상한 사탕을 발견했다 지금 사탕을 많이 먹으면 이가 상해서 이가 상 저거 아마 스몰일거에요 어 아 제가 뭐 여러분들 뭐라 했습니까? 아 여러분들 얘가 빅이었지 지금 가져가자 빅 아 진짜 그치? 아 여러분들 제가 뭐 아무말도 안했어요 걱정마세요 아 진짜 아 어따 던져요 아 아 어따 던져 넌 내가 잡고만다 진짜 아이씨 아이씨 진짜 만약에 몬스터볼 없는데 이러면 나 몬스터볼 지금 몇개 있어 몇개 없을텐데 이거 하아 몬스터볼 몇개 없는데 이거 어떡하냐 빨리 로켓단 때려패서 아 그래 야 몬스터볼 내놔 동 동 동구라는 의외로 넓은데 왜 나를 때려 대체 와 얘가 하나도 안되는 전개실이다 이거 오 삐삐 이제야 좀 싸울 싸울 생각이 있어 보이는 애가 잡혔다 이제야 싸울 생각이 있어 보이네 근데 레벨 8이요 레벨 8이요 레벨 8이요 자 일단 지압 지압 파 딱 싸줄께 에베베베 뚜발 치기 이럴 때 뿌lla 괜찮아요 한번더 두번敢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님은 바로 포켓몬에 나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오케이 죽었어 랑월 정말 위대한 힘이다 선생님 그렇지 방어 잔짜잔 여러분들 라이트 유저한테 상성이란게 있겠습니까 나 지금 상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뭐 그런건 있겠지 뭐 전기가 물 이길 수 있고 그런건 있겠지 불이 풀이 이기기 쉽고 딱 그런거밖에 없어요 내가 따라잡힐줄 알고 아니 나는 니들한테 관심도 없는데 뭐야 이거 청정암만수인데 이거 그거 알아요 이거 할아버지한테 갖다주면요 마시고 우리가 기절해요 금구슬을 발견했다 아 쟤 또 나한테 싸운건다고 막 샬라샬라 될거 같은데 이럴 줄 알았다 너도 동굴 타먹은거야 오 야 처음 본 애다 모래두지인가 저게 이름 뭐였지 아 모래두지 그치 어 그러면 일단 전기자석 봐 뭐야 아 아 진짜 독침 아 독은 안걸렸죠 안되겠다 안되겠어 바꿉시다 가자 롱스톤 가자 그치 야 그거 때린다고 얼마나 아프겠냐 돌을 떨구자 우르르 꽝꽝 야 뭐 이렇게 앙증맞은거 던져 아 좀 큰거 던져라 아 진짜 둘다 상성이 똥인데 지금 괜찮아요 쪼이기 때문에 지금 데미지를 어느정도 받고 있어 다시 다시 쪼이기 들어가자 어 아니 그게 왜 안맞아 아 진짜 그건 또 왜 독이 걸려 아 진짜 야 이 돌댕이 어떻게 독이 퍼질수가 있냐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니 싸움국이 진짜 싸움국이 가장 좋다고는 하지만 이건 너무하잖아 아 그치 좋았어 그리고 야 돌로 좀 잡자 이제 딱 콩 그치 다음 턴에 쪼이기로 방 한 방 죽을거에요 그치 여기서 죽었어 얘는 좋아 아니에요 여러분들 롱스토어에서 갸라노스로 진화할 수 있어요 오케이 몬스터벌 수군 이렇게 하는겁니다 에이 갸라노스로 진화할 수 있다니까 어린애 무시하냐 지금 너 뭐 던지나 한번 보자 꼬마돌 에이 이거 1세대라고 알고 있어요 아 진짜 돌 두개죠 지금 두번치기 잘 가라 꼬마돌 또 꼬마돌이요? 또 꼬마돌이요? 아니 방금 그렇게 다 한턴이 다 한거 보고 또 꼬마돌이요? 아 진짜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? 아 진짜 너무한거 아니야? 야 이거는 그냥 나한테 어린애라서 용돈 주고 싶어서 이런거 같은데 딱 그거 아니면 설명하기가 힘들거든요 이거 진주를 발견했다 아 뭔가 이상한데 몬스터벌 줄게 아저씨랑 비밀친구 할래 이런거 아니겠지? 미친 이게 뭐야 오케이 Thanks that okay 오케이 잡았어 잔따ướ따따라던 뭘 배운다고? 짠따라짠따라단 뭘 배운다고? 아하 작아지기 아 울음소리 잊어 그치 짠짜잔 딴딴딴딴딴딴 딴딴딴딴 좋았어 여기밖에 길이 없잖아 난 여자가 아니야 왜 누나야 야 형아 하라고 해봐 형아 일단은 이거 주워주고 기령의 조각 누나라니 이거 이렇게 막아버리네 아 묘한데 이거 누나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잡았다 고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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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짜 좀 앞으로 좀 가자 고만해요 고만해요 아 나 좀 가자 저 몬스터 아 진짜 너는 왜 나를 또 이렇게 여스들 먹이는거야 가자 좀 어 그냥 앞길 좀 빨리 터 줘 아 좀 비켜 야이씨 야 이 쓰레기같이 진짜 비키라 했다 비키라 했다 진짜 아 진짜 어디다 던져요 자꾸 아 진짜 비켜라 진짜 아 비켜 진짜 이만 좀 잡힐 때 됐다니 아 야 이 쓰레기야 야 잡히라 했다 이제 몇 개 쓴 거야 지금 나 지금 몇 개 쓴 거야 미안하잖아 나 원스터블 몇 개를 쓴 거야 지금 아 진짜 저 필요도 없는 거 진짜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어린이는 집에 가라 조문애기 너도 꼬리 뜰고 다니냐 슬리프 이건 또 뭐야 아 정영돈이다 정영돈이다 전기 자석파 일단 좋았어 일단 맘에 걸고 기술 나오기 어렵다면서 두 번 쳐보자 일단 쟤도 전기 노란색이라서 전기 안 통할 것 같아 오케이 두 번 쳐 또 어 야 저 뒤에 있는 조문애기 두 번 칠 수 없냐 이거 그럼 돈 더 나올 것 같은데 원래 500원 줍고 700원 나오고 800원 나오고 이럴 것 같은데 그거 가능하지 않을까 제법 하는군 아 그러니까 250원 줍고 400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때려 빼면 내가 너무 깊게 생각하는 건가 이거 상처 역을 발견했다 지금 몬스터볼이 몇 개 없 몬스터볼 몇 개 없다고 이 망할 주배사 들어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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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말 할 때 그냥 한 번에 들어와라 아 그치 좋았어 경치는 얻어야죠 여러분들 그리고 지가 지가 몬스터볼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는데 이런 건 들여 보내줘야지 부들부들 부들부들 오케이 그치 아까 파라스한테 몇 개 썼죠 버터폰은 12레벨로 올랐다 버터폰은 비트세이버를 배우고 싶어한다 무엇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인생의 중요한 무언가 좋았어 기령이 조각을 발견했다 얘를 옆에서 싹싹싹 해버린 다음에 여기로 지나가면은 싸움 안걸로 될텐데 어른의 새끼 끼어드는 거 아니야 조물행이 넌 뭐 들고 앉아 주베 좀 싸우고 싶어하는 애갖고 그렇지 어 일단 전기좌석 바로 마비를 걸어주고 그렇지 그렇게 아프진 않네요 그러면은 전기쇼크 이럴거면 처음부터 그냥 전기쇼크 쓸걸 지우가 10살이에요? 10살짜리가 10살짜리가 막 그 6킬로짜리 막 팔 한 손에 들고 막 그런다고? 미쳤네 이만 기다려 이 화사원 내가 발견한거야 그러니까 둘 다 내가 가질거야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럼 나 이기든가 아 어쩌라고 그럼 나 이기든가 찌릴리고 잠깐만 찌릴로공도 전기몰은 아니야? 레벨 10짜리 나는 두번 친다 비켜라 그거 내꺼다 화석 내꺼다 강한 사람꺼다 모름지기 그런거 강한 사람꺼다 스피드 스타는 뭐야 공격은 반드시 명중한다 아 좋았어 코일 그대로 싸워 레벨 10 좋았어 너도 두번 공격당해 야 쓰레기 폭풍 쓰레기 야 쓰레기 폭풍 쓰레기 그치 내놔라 나눠줄 기간이라 다 나한테 줘라 좋은마로 할때 둘 다 나한테 줘 둘이서 하나씩이요? 야 아직 정신 못차렸네 얘가 야 우리 더 싸우자 야 더 싸우자 우리 정신 못차렸네 아직까지 와 아직 정신 못차렸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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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도 아직 정신 못차렸네 지금 아 정신 차렸네요 정신 차렸네 정신 반쯤 차렸네 그래도 기다려 그거 우리 화석이거든 아니 어느 팀이 앞치러 온거야 로켓다 나는 로사 나는 로이 나는 야옹이다 옹 너네 별 몇 갠데 별 몇 갠지 보자 미친 오오 이데이 싸움 오 전기 작성 팔을 나 아보iday 쓸거야 그렇지 으에에에에 그렇게 그렇지? 야 무슨 저 아보가 롱스톤을 기빨이래 이게 말이 되냐고 야 저 크기가 저걸 어떻게 쪄요 아니 말이 되냐고 이게 아니 저걸 어떻게 쪄냐고 그러니까 내 말은 아니 얼탱이가 없네 진짜 잠깐만 그러면은 일단은 포켓몬 바꿀게요 어 보자 주벳으로 바꾸자 왜 교체 못해요 잠깐만 왜왜왜왜왜왜왜왜 왜 교체가 안돼 뭐야 왜지 싸워야겠네 이거는 그러면 아보 일단 먼저 잡아 그나마 아보가 더 딜 잘들어가는거였으니까 아 주위기당하면 아 그럼 아보로 먼저 때려 피하겠네 이거 딱 콩? 그치? 광역기라구요? 뭐야? 비카츄 죽었어? 아니구나 깜짝이야 아 롱스톤 좀 바꿔줘요 주벳 아씨 안되네 아직 그러면은 아씨 안되네 아직 그러면은 오케이 야 쓰레기 폭풍 쓰레기 아 안죽었어 1댐 들어왔죠 아니 저걸 어떻게 조여요 대체 아 진짜 이해가 안되네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네 진짜 어 롱냥이가 그러면 일단은 두번치기로 아보 잡고요 아보 마무리하고 보자 쪼이기로 또 가스 또 잡자 그치 오케이 야 싸움 도중에 그런거 이런거 싸움 끝나고 알려주면 안돼? 뭉클이 이런건 좀 싸움 끝나고 알려줘 싸움 맥이 끊기잖아 이거 따다다단 좋았어 또 쪼여 어헤이 야 이러다 롱냥이 가겠는데 이거 이건요 그냥 어 가방에서요 상처역을 하나 쓸게요 상처역 하나 쓰고 돌떨구기 그치 좋았어 딱콩 아니 돌떨구기라고 겁나 많은 막 돌무기들 떨구는거 같은데 막 보면은 그냥 돌멩이 안에 딱콩하는 느낌이에요 두번치기랑 돌떨구기 돌떨구기 그치 야 근데 진짜 또 가스는 딜 진짜 안들어간다 오케이 좋았어 이래야지 야 너네 천원 밖에 없냐 만원은 들고 다녀야지 야 거기 야옹이라도 내놔라 아니네 돈이 없으면 어 아 진짜 아이씨 앞길 좀 고맙맞고 됐어 남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도망 그딴 거 있을 수 없다 아 진짜 아 거지같은 놈이 거지같은 놈이 아 드디어 마비치료제를 발견했다 육성용은 왜 여러마리 잡아도 돼요 오케이 스킬로 가나? 어떻게 하는 거길래 위로 어떻게 올라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겠죠 야 드디어 야 드디어 피가쥬 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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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돈 겁나 많아졌어 50원을 넣는다 홍당 라오는 50원을 넣는다 피가 피가 피자 피자 자 다 치료 좀 해줘 다 치료 좀 해줘 이거 롱스톤 못 타고 다니나 저정도는 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야 꺼냈잖아 볼에서 꺼냈는데 왜 뭐야 볼에서 꺼낸 거 아니에요 뭐야 왜 왜 왜 왜 볼에 넣는다 야 야 이게 뭐야 진짜 너희 피카츄 좋은 눈빛을 하고 있구나 그 아이라면 내가 만든 마블러스한 기술을 배울 수 있을 거야 뭔데 파치 파치 엑셀은 또 뭐야 아이씨 오 야 잠깐만 좋아 정기 쇼크 대신에 저걸 배우게 합니다 짠 짠 짜잔 1학년 전 선필 과목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2학년 과목을 빼었다 좋아 얘 이름이 토게피였나 옆에 있던네 이수재는 또 누구야 몰라 아 럭키였나 아 fue 후 여기 왜 있는거야 근데 아까 그 사람이 아니어서 어 그 사람이 아니야 이 이상해씨 내가 가져가도 되죠 나한테 좀 싱금감을 보이는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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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좋았어 아 역시 그치 내꺼야 이제 어 가방 포켓몬에 버터풀 치울게요 순서 바꾼다 해서 이상해씨랑 자리 바꾸고 아 잠깐 그거 왜 빼 그치 호우 가자 좋아 나쁘지 않아 이거 근데 여기 겨룰 수 있지 않나 한..봐 야 단장이란 놈 어디 있어 지금 여기가 상점이지 아 세이브 그래 아 세이브 저쪽이 있구나 아 오케이 아 여기가 상점인가 롱스톤이었는데 제가 잡았어요 롱스톤이었는데 제가 잡았어요 여기가 이거구나 오 이슬이다 레벨 15 여기요 야 근데 물 포켓몬은 전기에 약하지 않아요? 뭘 굳이 저렇게까지 해 뭘 피하여 이상한 얘기 하지마 콘치즈다 콘치즈다 야 오늘 야식 먹자 오오오오 буде 오 오 오 오 야 간지나는데 이거 야 요새 께 간지나는데 아무것도 뭐야 콘칩인가 이번엔 소미르님 안녕하세요 셀로 괜찮아요 여러분들 다 물포켓몬이잖아 결론 파치바치 가자 끝 야 파치바치면 끝났네 이거 개사기 얻었네 개사기 그치 좋았어 기체 장관은 또 뭐야 에스퍼? 쓸모없다고? 에이 저리가 자속은 뭐예요? 자기소송 자기소송인가? 아유 금메달이라뇨 이번엔 뭔데 쟤가 주범? 아 주범 맞나? 뭐야 이름 뭐였지? 주주구나 주범은 뭐야 이씨 가자 파치바치 넌 끝났어 이미 너도 이미 끝났어 자 이슬아 너도 끝내러 널 끝내러 왔다 내가 왕위를 찬탈하러 왔습니다 잉어 킥 야 첫번째꺼 잉어 킥이지 얘가 던질거는 첫번째꺼 잉어 킥이지 솔직히 아 고라파덕이요? 아 두번째꺼 갸라도스일거 아니야 아 솔직히 두번째꺼 갸라도스일거 아니야 얘 얘 트레이드마크가 그건데 두번째꺼 갸라도스다에 한평옵니다 아 쿠스타야? 에이 갸라도스 어디다 놓고 에이 팟짓팟짓 가자 안 죽었네 아 뜨거워 아 온천육 시원하다 잘가 아이 게임 쉽네 야 게임 너무 쉬운데요? 야 삼천원밖에 없어 미카주 아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? 다른 사람한테 받은 포켓몬이라도 레벨 30까지는 얌전히 말해준다는게?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레벨 높은걸 받으면 걔 내만 안듣고 지맘대로 움직여요? 안나와요? 안싸워줘요? 나처럼 내가 막 그 싸우라고 하면 안싸워요? 아 일정 확률로 반 안들어요? 아 피카 피카 오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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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오구 오구 잘했어 오구 오구 잘했어 피카 피카 오구 오구 자 잘했어 먹어 그치 볼은 이거밖에 안되더라구요 볼 꼬집기 볼 찌르기 대체 아이파이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아 나 롱숨 타고 다니는거 깜빡했지 이전 버전 싹바가지 없는 버전이면 볼 찌르려고 하면 이미 전기구이 엔딩 봤어야 됐어요 그리고 나 깨물렸을걸 아직도 나 태초마을 못벗어났을거에요 그러면은 여기는 근데 포켓몬샵이 없나 샵이 있으면 좋을거같은데 여긴 자전거고 여긴 가정집이 아 여깄구나 오케이 여기는 몬스톱을 다 내놔 다 내놔 어 다 내놔 올 그치 서비스 챙겨줘야지 그치 서비스 챙겨줘야지 슈퍼브같은건도 써보라고요 나중에 더 잡기 어려워졌을때 쓰는게 이득이지않나 아닌가 애가 장사를 할줄 아는구만 이제 난 어디로 가야될까 저기는 어떻게가지 저기도 한번 가보고싶은데 아 여긴 나르는 포켓몬이 있어야되는구나 이거 네 안녕하세요 이 집은 도둑이 들었단다 범인 로켓단 우왓 아우완 아우완 큰일이야 포켓 마를 힉 뭐래 뭐야이건 또 결국 나랑 다이나이 뜨자는거잖아 야 내 새로매운 기술좀 보여줄게 내가 아니 아직도 구구같은거 키우냐 야 아직도 구구같은거 키우냐 아 진짜 아 너랑 나랑 급이 다르잖아 아직도 구구같은거 키우다 형 아 뚜벅초같은거 키워요 아 아 아직도 저런거 키우나요 아 아 뿔보켓몬 아 오 버티는데 안아픈데 오 안아픈데 두번치고싶은데 아 이게 짭그림이에요 아니 이름을 그린으로 지어놨더니 진짜 그린이 있어 따로 이게 뭐야 다음엔 또 EV 나오겠지 뭐야 너 몬스토볼 하나 더 있잖아 그렇지 EV 있겠지 그렇지 야 EV 레벨 몇가지인지 보자 지금 레벨 몇인지 보자 EV 15이상 있어야지 15이상 13 에이 전투 게을리했구만 전투 게을리했구만 진짜 에이 아니 그 뭐지 뭐 라이벌이라길래요 사람들이 라이벌 이름 뭐있나 해서 했는데 그린이 있대요 그래서 그린으로 지었는데 또 이상한 그린 와가지고 막 나한테 막 훈수 두고 가더라 그래서 얘는 지금 짝그린이고 아까 찡그린 막 그렇게 할거에요 야 나한테 돈 주고서 진정됐대 이런 좋은 친구 없어요 여러분들 음 나답지 않게 이성을 잃고 말았네 앞에 유명한 포켓몬 마니아가 살고돼서 비교한 포켓몬이 있으려나 하고 가봤거든 근데 그곳에 뭐가 있다면 로켓단이 있어 사람의 말하는 포켓몬? 뭐야 메타몽인가? 아 진짜 몇 마리가 되기 몇 마리 몇 명이 되기 중이야 이거 이씨 아 진짜 미치겠네 몇 명이 되기 중이야 저거 야 콤팝이다 아 몰라 어쨌든 파치파치 엑셀이야 잘가 그렇지 네 레인멘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저런 큰거 몰고 다니는데 몬스터 싸우고 싶 나? 네 포켓몬스터요 스위치 오늘 샀어요 아 에이 에이 레벨 20정도면 내가 이해는 하겠는데 아 그런거다 그런거 들고 다니면서 나한테 나한테 지금 싸우자고 걸었다고 사이터스요 일단 봐야될 것 같아요 이번달 이번달이 아니라 오늘 돈 너무 많이 썼어요 스위치 본체 샀지 게임 3개 샀지 돈 너무 많이 썼어요 이번 오늘 정확히 말하면 나중에 사겠죠 아마 아 진짜 뭐 얼마나 있는거야 진짜 그리고 그 스매시 난투 내일 나올거에요 스매시 난투인지 그거 올해 두더지 잠깐만요 얘는 그러면은 아 뭐야 이거 효과가 없다고 아 진짜 눈뽕 진짜 잠깐만 그럼 얘는 또 다른애로 뽑아야겠지 자 그렇다면 흙을 양분으로 먹고 사는 이상해씨 스플래툰이요 스플래툰은 사람이 없을거 같아가지고 아직 보류해놨어요 스플래툰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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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나?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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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그니까 스플레툰 2를 구입을 못했어요 아 2가 났는데 오늘 누가 해 사는 사람이 있겠다만 이야 데미지 보소 좋았다 좋았다 응 체력 흡혈 아 흡혈 개꿀 야 개쎈데? DRC도 유료에요 크으 좋았어 가자 롱스톤 아 진짜 아이 지치는게 아니라 귀찮아 니들 솔직히 아이 솔직히 귀찮은게 아니라 지치는게 아니고 귀찮아요 얘네들 뭐야 이게 대체 야 그러면 짭그리는 얘네들을 뚫고 들어갔다는거 아니야? 야 걔도 나름 대단한데? 어떻게 그 그딴 몬스터들 들고서 얘네들을 다 갈려고갔지? 되게 신기하네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? 아니 너도 지겠지? 롱스톤 롱스톤 아 진짜 야 넌 좀 재밌는거랑 들고와 그럼 차라리 진짜 재밌는거 가디? 그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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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보는 캐릭이다 진짜 전기타입 아닌가? 내가 알기로 진짜 전기타입인데 아니라고? 쟤 전기 쓰지 않아요? 쟤 상위 버전인가? 전기타입은? 쟤 상위인가? 아 쟤 뭐 전기 막 그 지지거리는 있지 않아요? 저렇게 생기네? 아 걔 그냥 GP 썬던가 걔는? 오케이 슈퍼볼? 나쁘잖아 아 진짜 아씨 아 진짜 뭘 진짜 어디까지야 금구슬을 받았다 아 깜짝이야 아씨 뭐라구요? 이 자식이? 아유 조모레기 주제에 포켓몬 두개나 있어 슈벳을 내보냈다 가자 랑랑아 가자 랑랑아 이거 근데 여러분들 나 궁금한게 이거 스킬 레벨옥 같은거 없어요? 또 가쓰? 또 가쓰 또 도가쓰 일단 씨 뿌려 씨 뿌리고 채찍질 합시다 그치? 야 이거 상속 타는 것 같은데 내 쪽이 지금 상속 유의한 것 같은데 채찍 처음은 알겠지 아 이게 아닌데 아 이거 이거 찌따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야 몸통 막힌가도 데미지가 들어가네 보자 자 씨 한 번 더 뿌리고요 왜 실패해? 아 씨 한 번 뿌리면 계속 가요? 끝까지? 불격! 과장! 아 끝까지 가는구나 아 괜히 한 턴 잃었네 그럼 잘가 야 이상해씨도 개삭인데 이러면 야 얘도 그러면은 장기전에서는 질 수가 없다는 거잖아 오우 오우 아 울음소리 잊어 아이 그만해 수면가루 배우지마 어 고라파도 고라파도 좋았어 아 진짜 오케이 좋아 이건 잡았다 인간적으로 이건 잡았어요 여러분들 그치 고라파도 잡았다 근데 요 6대 안 드는 애들은 경험치 안 오르는거죠 곰팡이 그리고 아 어디다 던져 진짜 아 진짜 아 어디다 던져 진짜 아 자꾸 이상한 데 던져 옆쪽으로 던졌는데 아 아 아오 거참 진짜 잡았으면 됐지 뭐 아니 곰팡이를 저걸로 갖기는 조금 애매하긴 했는데 스페셜 가드 조기권 두개로 던지면 잘 잡히는 이유가요 몬스터볼 두개 던져서 그래요 매우 단순해요 설승 디그다 갈아낙냐 땅속성이다 전기 잘 통하겠지 아 효과 없어요 아씨 또 모래 뿌리기야 아 거참 진짜 더러운 놈들 땅속성한테 불속성이 짱이지 어쩌라고 어쩌라고 아 공격력 떨어뜨려도 돼요 어차피 내 주 딜은 C야 아 극딜 넣을 거 아니면 그냥 죽으세요 어차피 너 날 죽일 수 없어 이거 독가루놀서 살살 뿌려줄까 이거 아 진짜 아 안되다 이걸 펑크 실직하자 아니 안맞으면 어떡하라고 교수님 제발 C라도 주세요 아 쟤는 디버프만 잔뜩 걸어 지피 빨리는 건 생각도 못하고 아니 무슨 모래만 뿌려 자꾸 아니 지 죽는 건 생각도 못하고 디버프만 뿌려야 돼 지금 이게 뭐야 아니 진짜 아 괜찮아요 지금 C뿌리기가 다 다 해내고 있어요 아 좀 뭐래 좀 고맙고 아 지금 뭐하는 거야 저게 아니 이게 뭐하는 거야 지금 야 아 이건 좀 아니지 아 진짜 이건 좀 아니지 야 뭐 다 안 맞아 본체 공격력 낮춰도 상관없어요 결국은 죽을 거거든 아 진짜 야 결국 C뿌리기 딜로만 다 죽였어 아 쟀으면 비켜라 진짜 아 아 진짜 C 야 이 아재 길 야 길 막는 거 보소 넌 또 뭐 던질 건데 롱스톤 랑랑스스 피살기 쓸 수 있게 되지 않았니? 못 쓰네 피살기 쓰는 조건이 뭐지? 아 뭐 화내면 뭐해 아 진짜 화내면 뭐할 거야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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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리 파이 파이 스톰페 파이 아 너 걸어가는게 더 빠르다 이거 왜 무릎 펴요 야 나 어때 나한테 내놔 나한테 내놔 내놔 좋았어 이거지 여러분들 아니 얘네들이 죽였다는데 어떡합니까 얘네들이 죽였다는데 받아야지 이런거 당연히 그치 좋아 아 아 아 너네들끼리 연습하라고 왜 나까지 연습하는데 야 뒤에 본체를 때려 사악하게 생겼다 사악하게 생겼다 여긴 다 똑같이 생겼어요 아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지간한 게임은 아 아 아 아 아 비가비가 좋았어 이거는 두 번 타격으로 할게요 이야 역시 파치 파치 아 오케이 잡았다 오케이 그러니까 들판에 막 이상한거 내놔 오케이 피해줬다 근데 저거 가져가려면 잡아야 되는구나 파워에이드 아 왜이래 애들이랑 싸움 좀 그만하고 싶다 애들이랑 싸움 좀 그만하고 싶다 저거 나무 저거 또 먼 대기기술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야 저런걸로 지금 야 왜 까무를 장난하면 못써 아 설마 아 크랩 야 상대입장에서 이건 아 편안인데 나를 어떻게 잡게 해 저걸로 방어도 올라갔다고? 방어도 쓸모없잖아 어차피 죽는거 뭐지? 뭐지? 여기 또 어디야? 여기 또 어디야? 비가쥬 비가쥬 니 드론이었나 얘가? 안녕 나는 메타톤 이 아니라 어? 아 실험 실패했다고 알아서 도와줄게 내가 전송머신에 들어갈테니까 분리프로그램을 가동해줘 그래 저기있는 PC야 실수하지 말고 잘해야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해주지 너희랑 똑같은 포켓몬으로 만들 수 있을거야 이제 그치 가자 원래 피카츄 좀 싹바가지 없잖아요 얘는 그냥 귀여워요 마냥 과연 말하는 니드론과 으르랑 하는 이 수제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제발 제발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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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이렇게 안 눌려 승수한 티켓을 받았다 피카츄랑 가서 놀아야지 아니야 분명히 짝그린이 나도 달라고 할걸 짝그린이 나한테 달라고 그런다 밀가루 아 귀여워 이거 하이파이브 하려고 손 치는거 귀여워 피카츄 피카츄 자 그러면 네 여러분들 오늘 피카츄 뭐야 흑몬스터 렛츠고 후그몬스터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아 아 아